콜드기어 기모 있는 걸로 입었죠 여러개 있어요 콜드기어가 저같은 경우는 4,5개가 되요 한개가 있는게 아니라 로봇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파주 아울렛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언다머 매장에 콜드기어가 좋은게 걸려있는걸 봤어요 빨리 가서 사세요 다 팔리기 전에 2.0인가 3.0인지 모르겠는데 사고 싶더라고 콜드기어가 너무 많은데도 그거 보고는 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파주 아울렛 첼시 아울렛이죠 거기 가서 구입하세요 콜드기어 좋은 언더웨어 베이스레이가 나와 있어요 현재 시흥 아울렛 가지 말고 시흥에도 언더웨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콜드기어를 제가 본거는 파주 아울렛이었어요 컴프레이션은 몸에 딱 달라붙고 타이트하니까 타이트하게 붙는걸 좋아하시면 컴프레이션으로 가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루즈핏 그냥 그렇게 아는 일반 피티드라고 그러죠 피티드로 그냥 편하게 입기를 원하면 근데 피티드라고 하더라도 몸에는 좀 붙는 편이에요 은석준이구나 가서 보면 두개를 입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요 저는 이제 그 컴프레이션은 못입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그 아울렛 기술이 도착했고